안녕하세요. 최숙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영화 중에 킹스 스피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예전에 저도 재미있게 봤었던 영화인데 최근에 유튜브 리뷰에 좀 몇 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킹스 스피치를 보면서 여기 포스터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말더듬이왕, 세상을 감동시킬 위대한 도전을 시작하다. 이렇게 해서 감동실화라는 이야기로 얘기를 하는데 물론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재미가 있었고 왕이란 사람이지만 한편으로는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왕이라는 어깨에 짊어진 무게를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한나의 인간으로 봤을 때는 감동적인 실화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이것을 뭐랄까 하나의 개개인의 국민의 관점에서 보고 나라를 위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과연 감동실화일까요?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것은 재앙에 가까운 일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시작점을 지금 영화 리뷰로 했지만 전문 영화 리뷰어가 아니고 요즘 저작권 문제도 많기 때문에 제가 영화의 장면을 가져와서 쓰지는 못할 것 같아요. 킹스 스피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조지 육세라는 왕이 있는데 이때가 1936년부터 1952년까지 영국을 지배를 했던 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되게 말더듬이었대요. 여러 가지 몇 가지 사진을 봐도 좀 나오는데 사람이 조금 이 그림도 약간은 사람이 경직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있죠. 약간 경례하는 모습 자체도 뭔가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말을 되게 더듬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연설 같은 걸 못하니까 연설을 잘 하기 위해서 그러한 말더듬이를 고쳐간다는 내용의 영화예요. 그런데 제가 이 영화를 왜 재앙적인 상황이냐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은 왕이기 때문에 말더듬이지만 많은 기회를 얻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마지막에 감동적인 연설을 해서 세계 2차 대전 전에 영국 국민들의 힘을 단합시켰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때도 감동적이었을 수는 있겠지만 말을 되게 잘하는 연설은 아니었어요. 히틀러처럼 달변가가 아니라 마지막에도 좀 더듬더듬 거리면서 말을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진심이 좀 느껴졌던 거겠죠. 어떻게 보면 그러한 말이 말을 잘하는 것이라고 보는 관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일단 왕이란 무엇일까요? 그냥 왕이나 귀족들의 입장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기 좋게 만들어진 이야기인데 국가가 왕의 소유라는 입장이잖아요. 많은 시간이 지나오면서 하지만 세상이 발전하면서 왕이라는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많은 국민들 안에서 왕이라는 지도자가 있는 거죠. 왕이라는 제도가 처음에 어떻게 생겨났을까라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작은 부족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어떠한 단체든 장이 있어야 더 효율적으로 똘똘 뭉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조별과제를 할 때도 조장을 뽑고 아니면 아이돌 그룹에도 리더를 뽑고 어떠한 곳이든지 작은 부서에도 장이 있고 그 위에 장이 있고 그 위에 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두머리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뭔가 무리를 이끌어가야 되는 장이 있는 게 약간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작은 부족에서도 거기에 리더를 뽑았겠죠. 리더를 뽑았을 때도 저 사람이 되게 출중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장 많은 경우는 누가 하지 누가 하지 하는데 누가 하지 하는데 누가 추천을 해요. 그런데 나는 그런 걸 못할 것 같은데 하는데 옆에서 동조를 해주면 그래 내가 한번 해볼까? 라는 식으로 아마 시작이 됐을 가능성도 클 거예요. 아니면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권력을 지닌 왕이라는 개념은 아마 초반에 없었을 거예요. 실제로도 강력한 왕권과 강력한 황제 이러한 개념이 생겨난 지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거든요. 그것이 동양권 국가에서는 확실한 왕권 체제가 조금 일찍 왔고 서양에서는 확실한 왕권 체제가 좀 더 늦게 왔죠. 아무튼 그러다가 왕을 만들어내고 자기들을 신화적 존재로 만들어내죠. 각각의 일본의 왕도 그렇고 일본의 천왕도 그런 신화적인 존재잖아요. 영국에 어떤 신화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선조들에 대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그러한 신의 아들들이라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물론 그거는 만들어낸 이야기겠죠.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일반 백성들과 아예 태생부터가 달라 라는 것을 경계를 짓기 위한 자기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은 어쩔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분명한 사실은 그러한 신화적 존재로 만들어놓고 백성들과 다르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당위성 그런 것들을 항상 내세우는 존재들이죠. 근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왕이라는 것이 혈연관계로 계속 이어지잖아요.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민주주의적으로 뭔가 리더를 뽑게 되지만 그 전에는 왕이라는 존재는 혈연 유전자 그러니까 되게 잘하는 사람의 아들, 딸 잘하는 사람의 혈통이면 그 사람도 잘할 것이다 라는 굉장히 1차원적인 생각이 있었던 게 왕족, 그런 귀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기업들의 그런 되물림 아니면 교회의 되물림 왜냐 이런 것들을 경계하는 이유가 저 사람이 단지 자식이라는 이유로 이 많은 것들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 자식이라는 이유로 저 사람도 잘할 것인가 물론 누구의 자식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은 가질 수 있지만 많은 시간을 인간들이 지나오면서 꼭 그 사람의 장점을 다 물려받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 오랜 세월 동안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민주주의적인 투표체제가 일어나서 항상 우리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마음에 드는 아니면 능력이 있는 사람을 갖다가 앉혀놔야지 이 나라든지 어떤 것이든 잘 돌아가겠죠. 근데 조지 6세가 있습니다. 근데 영국 국민 중에서 조지 6세보다 말 잘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저 사람이 그냥 왕이니까 왕가의 혈통으로 태어났으니까 말도 못하고 정치를 잘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영국 그 당시가 굉장히 격동의 일이었죠. 물론 감동적인 연설을 했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왕 뭐랄까 그 세계를 지배하는 황제였잖아요. 30년대만 하더라도 영국이 식민지를 엄청나게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고서 뭐 그때도 이미 근데 의회도 있었고 어 세계대전도 조지 6세가 주도를 했다라기보다는 첫 7위 주도를 했죠. 수상인 수상이라는 첫 7위 근데 조지 6세는 되게 상징적인 존재였어요. 연설을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모으는 거죠. 그거는 어 수상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왕가의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지 6세의 스피치가 그렇게 중요했던 거기도 하고요. 지금도 그렇고 한 1900년 18세기 19세기 정도부터는 왕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존재이긴 했어요. 물론 그 전에도 여러분들 상국지나 그런 때를 생각해보면 황제라는 것이 조조가 훨씬 힘이 세고 조조가 언제든지 황제를 폐위시키고 자기가 황제가 직접 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황제는 상징적인 존재로 남아있고 실권은 밑에 있는 사람이 진 역사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놓고 얘기하죠. 왕조의 무슨 전통을 지킨다. 왜냐. 자기의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왕권이라는 게 과연 존재한 게 전체 역사 중에 얼마나 되느냐 라는 의문도 생기기는 해요. 아무튼 다시 말해서 조지 6세가 사실은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영국 국민 입장에서의 평가가 있고 아니면 식민주 국가에서의 평가가 있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입장에서 다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의 역사적 평가에서는 영국 사람들이 진짜 시대에 뭐랄까 세계에 똥을 싸지르고 간 국가잖아요. 아직까지도 영국이 싸지른 그런 똥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내전을 겪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히틀러가 학살한 인구보다 영국인들이 인도에서 사람들을 못살게 해서 학살시킨 인구가 더 많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히틀러가 만약에 유럽을 통일했다고 하면 영국에 대한 평가가 전혀 달라졌을 거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아무튼 어쨌든 왕의 역할 이라는 게 그래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이 사람을 엄청나게 능력을 어떻게 해서든 왕에 어울리는 사람처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우리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말을 하는 직업인데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탈락하겠죠? 내가 내가 뭔가 일을 하는데 능력이 없으면 바로 탈락해요. 회사에서 뭔가를 뽑거나 내가 필요한 국민한테 필요하거나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을 뽑는데 이 사람이 당장에 능력이 없어요. 그럼 회사에서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 미달이지만 너는 내가 뽑아가지고 열심히 열심히 해줄게 라고 하나요? 아니죠? 물론 이 사람은 왕이기 때문에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긴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이나 부자면 좋은 게 요즘에는 특권을 주거나 그렇다기보다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사회에서 가장 큰 이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업을 해도 망해도 집이 부자면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잖아요. 내가 전시회를 해서 당장 먹고 살 돈을 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집이 부자면 내가 다시 한번 또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는 일반적인 국민들은 내가 지금 당장 뭔가를 해내지 않으면 당장에 내가 이번 달을 낳을 월급이나 아니면 어떠한 것이든 얻지 못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고루한 왕정 제도이기 때문에 뭐랄까 있을 수 있었던 일인 거죠. 그러니까 왕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체계인 거겠어요. 게다가 이게 이제는 왕권 다툼이 없어지고 예전엔 제가 몇 번 말했지만 왕들이 서로서로 형제끼리도 엄청나게 죽이고 사촌끼리 죽이고 삼촌이랑 죽이고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런데 허수아빈 시절이 되었기 때문에 왕권 다툼이 없었던 시절이죠. 심지어는 조지 육세는 형이 왕하기 싫다고 해가지고 왕이 된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가 아니라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만약에 조지 육세 같은 사람이 왕이 됐다. 그럼 나라는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무능한 왕이 있으면 그거를 잡고 내가 마음대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섭정의 정치를 하려고 하는 간신배 그런 사람이 생겨요. 역사에서 항상 왕이 바보 같으면 그런 사람이 항상 생기거든요. 그러면 또 그 반대파가 만들어지면서 저 사람이 왕을 마음대로 갖고 온다 하기 때문에 또 반란을 일으키고 무능한 왕이 하나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나라가 개판이 돼요. 서로서로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저 왕을 내쫓든지 아니면 왕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권력을 차지하든지 왕이 무능하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요. 무능한 왕 나라가 개판이 돼요. 그런데 그리고 아마 조지육세가 그런 시대에 태어났다고 하면 바로 숙청당했을 수도 있어요. 저런 사람이 무슨 왕이 하면서 숙부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죽인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되고 그런 역사는 왕권 역사 중에 무구무지하게 많거든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게 감동실화로만 보기에는 너무 끔찍한 얘기예요. 저 사람이 단지 왕의 혈통이라는 이유로 못났는데 우리가 감정이입하고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왕정제도를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왔기 때문에 왕이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일어나는 경외감 그리고 우리랑 다른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태도 그리고 아직까지도 대통령은 사실은 왕이 아니잖아요. 법적으로는 사실 우리랑 동등한 입장인데 그냥 우리나라에서 나라를 지휘를 하면 더 잘할 거라는 권한을 우리가 준 거죠. 지금은 평등한 시대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왕이라는 개념으로 대통령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그게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아무튼 어떻게 생각을 하든지 왕이 무능하고 대통령이 무능하고 이런 거는 나라에 굉장히 안 좋은 일은 분명한 거예요. 그럼에도 왕이라는 이유로 그게 지금 세대에서 다른 걸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저 사람이 유명한 목사의 자식이기 때문에 아니면 유명한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니면 유명한 화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을 분명히 부모처럼 자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모든 권한을 밀어주고 그런 거 많잖아요. 되게 유명한 유력가의 자식이어서 능력도 없는데 대학 같은 데다가 막 밀어주고 가장 대표적으로 정유라 사건 그런 것들도 있죠.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만연해 있는데 킹스 스피치를 보면서 이걸 과연 감동시라라고 보는 게 저는 맞는가 싶긴 해요. 영화적으로는 잘 만들긴 했어요. 그렇지만 잠깐만 생각을 해보고 우리의 지금 상황에 기대어 본다면 물론 이것이 옛날 이야기라고 막연히 보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그렇다라고 해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 당시에 영국이 짜지른 똥들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더 끔찍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작품 카테고리 작품 이야기 카테고리에 넣게 될 것인데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구조랑도 되게 비슷해요. 내가 무언가의 하나의 전제라고 해야 되나 그러한 것들을 내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내가 이 전제를 왜 내렸는지를 까먹게 되고 그냥 그 결과물만 남게 돼요. 그것을 가지고 다시 또 생각을 이어가다 보면은 사실은 맨 처음에 있었던 목적이 무색해지고 좀 다른 쪽으로 왜곡이 되어가는 거죠. 이것이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되게 많이 일어나는 생각의 오류들이고 내가 그런 것들을 바로 잡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지금 작품 카테고리 안에 영상으로 넣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최숙윤 작가의 작품 이야기나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화 리뷰는 리플레이라는 리뷰가 굉장히 리뷰를 잘하더라고요. 최근에 봤는데 이 채널 가서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